. 아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 혼내지는 않은데 혼날 것 같다 일단 시댁에. 자 일단 우리 여기 언니랑 남편이랑. . 외로웠어? 도망가려고 애썼어? 어?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갖고 나 혼자 요리국니 조리국니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꿨어? 어? 대답을 해줘. 네. 그래 대답을 하지 마 안 나오니까. 근데 도망가고 꿈꿨고 계획을 가졌구나. 네. 언니가 혼날 건 다른 게 아니야. 뭐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바람이나 외도를 하든 간에 상관은 없어. 그렇잖아. 외도 또 다른 인상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네. 근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빠져나가려고. 여기가 감옥 같으니까. 맞아요. 참을면 참을만도 했는데. 이건 내가 종살인가. 어? 나도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있는데. 이건 내가 인격도 웃는 것 같고 뭔지 그냥 여기서 쭉 있으면. 나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나를 위해주고 나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나라는 사람의 귀의 어이없이 여기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여기서 있던 잠재 있던 이런 행복과 꿈과. 마치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았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 말이 다가 아니어도 거기 안에 함축적인 것에 들어가 있다고 언니가. 어? 그냥 아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럼 계획적이었으면 계획을 정확히 갔던가. 누구에 있어서도 차분히 살고 뭐해서 오신 양반이. 어? 내가 흔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미안해. 만나시는 분에 대한 돈 관계도 내가 볼 쪽엔 더러워졌구나. 맞아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선택을 하고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다 전쟁나 계산해서 썼냐. 아는 안 대로 받건 받게야 대로. 근데 다시 받게 거야. 진짜 내가 진짜 거기에 인정 사정도 줘야 된다. 돈 줬어? 뭐 투자한 거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빌려줬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그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못 갚아. 못 갚아요? 순수하게 간 돈이 순수하게 돌아오잖아. 관제도 안 끼고 살아도 될 여자가 관제를 껴야 되고. 어? 알면서도 누구한테 물어보러 이무덩한테 물어보러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죄는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니. 빨리 알았을 때 빨리빨리 움직여서 뭐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니. 이것이 집안에 알려지는 순간. 네. 언니는 모든 게 아작이야. 지금 집에는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습은 하고 있는데. 어디 집에? 여기 남편? 남편도 알고 지금 친정에는 알려서. 그래서 언니가 양쪽에 토끼를 잡으려다가. 네. 한 마리 토끼가 좋을 줄 알았더니. 수습 들어가라. 그게 미안해. 그냥 일이천이며. 맞아요. 언니가 일이천이면 그냥 내가 좋은 경험했다. 내가 미쳤구나. 응. 뭐 바람났다고 다 나쁜 건 아니야. 응. 당한 거야 이 여자야. 당한 게 맞아요? 당한 거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꾸 세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도 마라. 미치고 팔짝하고. 진짜 팔짝 뛸 노릇이다 지금. 너 이것 때문에 진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내 아는 신용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갖다 꿇어박은 것 같다. 네. 어? 목숨 끊어야 되나 싶어 너.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할 거야. 그래도 얘기를 해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내 돈 말고도 다른 돈도 끌어다니는 게 있니. 하. 빨리 손 썼어야지. 빨리 정신 차렸어야지. 나만 죽으면 모르는데. 그치.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싶어. 거기에 우리 언니도 일하고 살아가야 돼서. 집안일이든 뭐를 하든 조상을 대우하고 신을 대우하고 시댁을 대우하고 살아가야 돼 시부모가 됐든. 내 팔짝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내가 이렇게 진짜. 그래도 마음에도 나누고 뭘 해도 해보고. 그래도 잘 될 줄 알고 잘 되며. 이렇게 이렇게 해봐서 순차적으로 될 줄 알았던 것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사람 엮인 것이. 뒤에서 언니야말로 도를 맞게 생겼구나. 네. 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끝내고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답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이라고 던지는 거야 지금? 누구 살리고 싶어? 저는 지금 제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 살려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질문이라고 던지는 거야. 어? 내 사람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해주지 못하는 남자를 뭘 믿고 앞으로 나서 그게 끝이지.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하다 보면 내 지인이 됐든 뭐 내 친형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모았다든. 내 친형이 됐든 뭐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눈에 보여 뭐가? 아직도 뭐가 씌어있니? 마음? 10년 동안 개고생하고 15년 동안 믿 가볼 거야? 아니요. 어? 근데 뭐가 아직도 마음을 못 잡아. 내가 처음부터 인형 사정 없어야 된다고. 인형 사정이 어린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다면 죽는 게 맞는 거야. 네. 근데 그 행복은 그 사랑은 당한 거야. 갚아준다? 좀만 기다려라. 예를 들어서 너랑 꼭 같이 살 거다? 이 말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 버려. 이 프로도 없으니까 버려. 나는 그 사람은 몰라요. 내 앞에 오신 우리 언니의 운기를 볼 적에. 이러다가 사람 다 잃고 돈 다 잃고. 내 인생이 정말로 비참하게 가서 신용불량자 안 돼도 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돼야 되고. 내가 돈 벌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빚을 갚아가야 되고. 갚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연결된 거면. 그 사람까지 죽으라고 할 순 없잖아. 근데 무슨 감황성이 있어서. 다 털어요. 미안한데. 다 털어요. 그리고. 어쨌든 언니가 제 값이 있으니까 다 받지 못한다. 그치만 현명해졌으면 좋겠다. 마음 약해질 일은 아닌 것 같아. 끝나야. 정리를. 우리 헤어져. 근데 너 나 돈 줄 거야? 안 주면 나 관제 간다? 힌트도 주지 마. 그렇게 정. 법칙이 어딨어. 그래. 법칙이 어딨어. 이 남편도 꼬지식한 사람입니다. 네. 상당히. 네. 그리고 속 안으로 되새기는 사람이에요. 네. 또한. 언니는 이 사람한테 내가 그냥. 나 죽소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응? 제 남편이랑도 지금 이 전에 계속 지금 헤어지자고 계속 했어요. 본인이? 네. 남편이 뭐라 하는데? 절대 안 헤어집니다. 마음 자꾸 살아가. 그냥 서글펴도 서러워도 눈물이 나도. 살아가. 그리고 또한. 결혼 언제 했어요? 8년 정도. 유산한 거 없어요? 네. 아이는? 없어요. 그렇지. 언니도 모르게 내가 이게. 답이 안 되고.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고. 초창기에는 노력했다 그러지만. 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 말이지만. 우리 언니는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야. 그렇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건 자식이 웃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바라볼 곳이 없었어. 정신을 의지할 데가 없었어. 아이가 커가면서 정신도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너무. 언니도 이게 내 팔짱가 싶어갖고 아니면 말아야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그냥 내가 사업을 해서 두세게 살아가지 않으면 종갓집 여자가 돼야 되는 게 언니야. 우리가 옛날에 그렇죠? 종갓집 만면 누리 스타일이라고. 외로움은 가슴에 울더라. 외로움은 내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별개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비유장 맞추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사람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할진 몰라도. 나처럼 미친 짓은 안 하잖니. 응? 나처럼 우리 언니처럼 딴 여자 만나서 언니 버리고 도망갈 생각은 안 하지 않냐. 그치?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이렇게 엮일 순위 있다 치더라도. 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한 이 사람이 잘못된 거고. 대화가 없어진 사람이 잘못된 거고. 뭔가 감옥에 살게끔 하게끔 맞는 게 이 사람이 문제는 되지만 언니. 어? 예. 그걸 독필성으로 언니가 움직이려 보니. 내 신용 잃어. 내 믿음 잃어. 내 마음 상처 잃어. 나라는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게. 말도 안 되는. 팔자를 만들어 보는 거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팔자. 팔자를 바꿔 놓지 않네요. 예상. 응? 많이 빌고 살았어요. 네. 정말 많이 빌고 살아서. 네. 내 인생이 멘토 아닌 멘토. 이럴 줄은 모르고 본인도 지금 대빵을 맞아버린 거니까. 네. 어? 그러면 한 달 한 달. 아니면 이번 연도.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꽂혀서 이거 원해요가 아니라. 네.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그래서 언니도 무당 집에 촛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응. 응. 저한테는 그럼 자식이 없을까요? 이 사람이랑? 아니요. 이 사람 아기는 갖고 싶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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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들어오는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서 같이 움직이질 못하고. 남편의 애 씨가. 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니랑 거기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야. 응. 응.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락이니까. 누구보다 아프겠다. 응. 누구보다 본인이 서글프겠다. 응. 내가 죄인 것도 알고 못 아프고 욕 먹을 만도 하고. 응. 응. 다 욕하는 것도 그냥 다 감당할 것도 많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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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돌려서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으면 정말 여기서도 개욕이 나가요 응. 응. 마음 정해? 에. 뭐야 미쳐갖고 그러고 나네. 응. 멈춸때도 아니라고 조금 생각할 만도 한데. 뭐에 꽂혀갖고 이렇게. 아니 아닌 줄 알면서. 왜 못 멈췄어? 여... 아닌 줄 아는데. 네. 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네. 요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얘가 가장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네 발목을 잡고 나를 가장 죽이네 지금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나 얘이면. 얘일 줄 알고 얘일 거야. 근데 아닐 거야 라고도 들어왔었잖아. 그럼 아니야로 가야지.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가지 말아야 될 거. 진작에 진작에 점이라도 미리미리 보러 다니고 촛불이라도 밝힐 거 다니고 어디라도 법당이라도 두고다도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야 되는 거야. 발을 들였을 때 빼라고 하면 빨리빨리 빼는 게 맞는 거라고. 나이가 아까우니까. 나이가 아까운데 너무 많은 걸 이러니까 지금. 정말 몰랐어요가 아니라. 그냥 얘길 바래서 알고 것도 같은데 알았는데 알기도 했다 알기도 했어. 다 정리하세요. 못 살겠으면 정리해. 그게 이 사람한테 적값 주는 거고. 또 언니는 내가 봐도 이 사람 누르고 살라고 이 부담은 얘기하고 싶지만. 언니는 누르고 살아도 못 살 것 같아서. 정말로 못 살 것 같아서 정리할 때 싹 다 정리하는 게 맞고요. 헤어지자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을 수 있는 거라도 있다면 다 되죠. 말에 넘어가지 마라. 그 사람 아니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꿈을 꿨던 그 사람은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냥 없어요. 마음 잡아.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나 살고 싶 때문에 나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살기 위한 방법 가르쳐줍니다. 조용히 움직여라. 뭐를 잡으려면 사방을 막아놓고 잡는 법이야. 나 잡는다. 알리는 것이 아니고. 도망갈 구녕을 만들게 하지 말라. 그럼 언니 죽으니까. 내가 이제 죽고 싶어도 아주 환장병이 걸렸다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의 발자가 왜 엮여서. 지금 나이가 아깝잖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살아온 만큼 반년이 더 남았는데. 반년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거야. 한번 자를 때 제대로 자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야. 머릿속.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진짜야. choen ich 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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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떡